... ... 환자는 상태 양호하시고요. 뭐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이렇게 뭐 죽부터 먹어볼까요? 빨리. 빨리 열도 내리고. 가스도 수련하고 좋은데요? 아니 무슨 의사가 환자에 팔만 있어요. 그게 내 일이니까. 그리고 소진 씨는 내 특별한 환자고. 망했어.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맨날 이게 무슨. 뭘 귀여운데. 그리고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인데 좋은 거죠. 됐어요. 소진 씨는 내가 그 정도 남자로밖에 안 보여요? 좋아하는 여자가 그런 모습 보인다고 정 떨어질 만한 그런 남자로?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몰라요. 소진 씨 그건 모르죠? 내가 오늘 소진 씨 수술 놓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.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뛰어왔는지.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 있는 모습이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다고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. 그 자체만으로. 그때 내가 무언가에 흘린 건지. 아님 마취가 덜 깼던 건지. 이유를 알 순 없지만. 그냥 그 순간만큼은 그러고 싶어졌다. 제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.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. 나 배려.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. 너라는 품으로. 난 빠져드는걸. 프리데이